Ladies and gentlemen, belt please. 예쓰!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? 한 시간이면 가잖아. 가다가 보면 마음에 드는 카페가 나오겠지. 우린 그럼 커피 한 잔 마셔줘야지. 그래야겠지! 우와, 날씨 좋다. 출발! 자, 여러분의 귀염둥이 DJ송 인사 울립니다. 오늘 들으신 첫 곡은... 회전입니다. 예쓰! 왜 저러지? 우리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누가 왜? 100m 앞에서 우회전. 우회전입니다. 뭐야! 뭐 하는 거야! 왜? 진입할 땐 멈췄다가 하는 거잖아요. 왜? 왜라니! 직진 우선! 그 다음에 좌회전! 우회전! 그래? 그래라고라? 아, 방금 그게 과감한 끼어들기가 아니었던 거야? 우리 방금 우리도 모르게 죽을 뻔한 거네? 왜 그래? 왜 그래? 앞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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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에! 아, 왜! 사이드 밀어! 아, 사이드 밀어! 아, 사이드 밀어! 아, 사이드 밀어! 뭐? 이거? 야, 이거 어떻게 표현한 거지? 아, 이거다! 설마...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핀 거야? 아니야, 몇 번 폈어! 야, 너 어떻게 다녀요? 가만히 안 써? 다채로운 즐거움, JTBC